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올빼미 TV 입니다. 오늘 저희 고향쪽에 타운하우스 좀 특이한게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께 조금 구경을 좀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빼미 TV 는 부동산중개업 하는 그런 채널이 아닙니다. 뒷광고 같은 것도 없고 순수하게 광고 수익만 받고 있습니다. 여기 이 타운하우스가 특이한게 사층 전체를 한 가구에서 다 사용하는 독채 타운하우스 인데 이런 구조는 제가 어디 다녀봐도 처음 봅니다. 원래는 여기가 야산 이었지만 최근에 이제 전원주택으로 개발되고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인근에 바로 앞에 파스리 골프장도 있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4차선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여기 차들이 쌩쌩 다니는데 야간 되면 소리가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비추합니다. 여기는 군단이지만 도시 경계하고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보면 아파트 단지도 많이 있고 거의 도시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타운하우스 구조가 상당히 독특합니다. 1층은 보면 거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2층은 침실, 3층도 침실, 4층은 다락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게 계단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없고 연세 드신 분들이나 무릎 관절이 안 드신 분들은 이렇게 계단 오르내리기가 상당히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이런 4층 구조로 만든 이유가 이제 층간 소음이 없는 그런 장점이 있죠. 왜냐하면 이 4층 독채까지 다 사용하다 보니까 다른 집에서 위에서 쿵쿵 거리는 그런 소음은 없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이제 1층인데 여기는 면적이 8평이 조금 안 됩니다. 여기에 이제 부엌 있고 그 다음에 거실 같이 쓰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2층 같은 경우에는 부부 침실이 되겠죠. 면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층하고 똑같이 8평이 조금 안 되는 면적에 여기는 침실하고 화장실이 같이 있습니다. 3층은 침실 겸 서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방에서도 한 명이 충분히 잘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여기는 다락방인데 창고로 사용할 수도 있고 요가나 자기 개인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타운하우스는 한 동에 10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 동으로 되어 있고 30가구가 여기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기가 참 차별화된 게 바로 집 앞에 베란다 문을 탁 열면은 10평짜리 텃밭을 제공을 해 줍니다. 설계 컨셉이 전원주택하고 아파트를 합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아닌 것이 그리고 전원주택도 아닌 것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시골이지만 아파트 같은 생활 그런 뭐 퓨전으로 만드는 것 같은데 아이디어는 상당히 신박합니다. 신박한데 문제가 있죠. 아까 계단이 너무 많다는 거 이게 제일 걸림돌이고 또 차가 여기 집 앞까지 바로 진입을 못합니다.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좀 그 점도 불편한 상황입니다. 한 집에서 야채를 키워 먹으려면 텃밭은 이렇게 10평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5평만 있어도 되는데 이렇게 좀 크게 해 놨는데 야채, 채소, 작업자족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 정도만 되면. 그리고 지금 여기 도시가스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겨울에 전원주택이나 시골집 난방비 장난 아니죠. 등류를 사용하니까 아니면 LPG 가스. 근데 도시가스가 들어오면은 난방비가 상당히 저렴해집니다. 여기 한 라인이 한 가구인데 집집마다 이렇게 페인트 색깔을 다르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봐도 색깔이 알락달락하게 무지개처럼 그렇게 돼 있고 발코니는 따로 없습니다. 베란다도 안 보이고 이렇게 텃밭으로 다 퉁 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 바퀴 쭉 돌아보니까 이렇게 우편물이 이제 쌓여 가지고 한마디로 빈집이죠. 빈집들이 또 간간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농사짓고 텃밭에 일하시는 분들 보니까 연세들이 다 많으십니다. 주차장은 여기 야외 주차장도 있고 또 반지하 주차장도 있습니다. 총 가구수가 대략 30가구 쯤 되는데 1가구 1주차는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집 앞에다가 바로 자동차를 대든지 아니면 집 안까지 자동차가 진입을 하는데 여기는 한 주차장에 이렇게 차를 대놓고 이제 자기 집까지 걸어가야 된다는 그런게 조금 불편하고 전원주택하고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총 3개 동이 있는데 맨 앞동, 중간동, 뒷동인데 맨 마지막 뒤에 있는 동은 이렇게 계단으로 차를 대고 또 올라가야 됩니다. 맨 뒷동에서 보는 전망은 뭐 거의 야산뷰 시골 보이고 여기 이 건물이 이제 건설이 된 게 상당히 기간이 짧아요. 착공을 15년 6월 달 했는데 사용성인 완공이죠. 그걸 다음에 3월 달 했습니다. 지금 평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층, 2층, 3층 전부 다 8평 보다 조금 작은 그런 면적이고 여기에는 당연히 계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 면적은 더 좁겠죠. 여기 시세는 지금 예전에는 분양할 때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7천 정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하고 조금 가격이 떨어졌다가 다시 또 서서히 올라 가지고 분양가를 21년도에는 회복을 했죠. 회복을 하다가 지금 또 부동산 경기가 차츰 계속 침체되다 보니까 지금 1억 2천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타운하우스 맨 뒤쪽에 가보면 이게 마지막 세 번째 동인데 뒤쪽에는 야산이고 이제 밭이 보이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왼쪽에는 아까 처음에 들어오실 때 그 아파트 단지 큰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 시골 같은 분위기를 조금 느낄 수 있지만 또 도시 같은 분위기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7년밖에 안 지난 건물인데 이제 페인트칠이나 이런걸 다시 하고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좀 건물이 많이 좀 낡아 보입니다. 오늘 구조가 좀 특이한 타운하우스를 한번 구경해 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연결되고 Roberto, 박수, 박수,